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.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부산을 찾아 청년초청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. 다음 날에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. 이번 부산 방문에서 한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지원 문제와 글로벌 국제허부도시특별법 제정안 추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